어, 왔나? 어, 그래. 뭐하노? 어, 야구 보고 있었다. 야구 좀 한다며? 내 좀 하지, 인마. 그럼 니 커브는 어떤 일 줄 알아? 당연하지, 인마. 커브는 이래 잡아가지고 손날치기, 알제? 손날치기 하듯이 딱! 커브도 똑같이 손날치기 하듯이 예쁜 진데. 이분도 야구 안 해봤나? 어, 보기만에 진단대로 안 해봤다. 아, 야구 재밌는데. 난 지금 야구계의 레전드다, 레전드. 아, 이게 돌았나? 너무 마보로 아나? 마구 이런 거 던질 줄 아나? 마구로 던질 줄 알아야 그게 레전드지. 마구? 무슨 마구? 막, 그 있다 해가 그거. 아, 그 막 이래 이래 가는 거. 그 뭐 이상하게 가는 거 있다 해가 그거. 아, 아니 그 너클볼 얘기하는 거가?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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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너클볼은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다. 너클볼은 귀로 던진다. 귀? 귀는 뭐 개 같은 소리고? 아, 이 말 야구 모르네. 너클볼을 귀로 던진다는 말을 못 들어봤나? 귀?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면 안 된다. 귀에 귀를 모아야 너클볼을 던질 수 있다. 귀에 힘 한번 줘봐. 아, 맞나? 어, 맞다. 이거는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 던질 수 있다. 아, 맞나? 나도 마구는 던져보고 싶을 때 아깝네. 잠깐만. 어? 왜? 이게 훈련 방법이 다 있다. 어? 어떻게? 글러브를 잘 때 귀에 이렇게 깔고 자면은 귀에 귀 모으는데 진짜 효과 좋거든. 딱 두 달만 깔고 자면은 귀에 힘 모으는 게 느껴진다. 한번 믿어와봐. 어? 근데 난 글러브 없는데? 하,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글러브거든? 내가 특별히 너한테 반값에 팔게. 아, 진짜? 아, 근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아이다, 아이다, 아이다. 뭐라 하노, 임마. 돈은 내일 줘도 되제? 아, 드디어 팔았네. 내일은 데이트할 수 있겠다. 아, 갖다 베개가 비싸네. 아, 갖다 베개가 비싸네. 아, 갖다 베개가 비싸네. 아,conf front하는 곳, savage. 아, 단불 Ε 아,만ependent 아, az 이렇게